요건 의사는 어때? 경 돌리겠네 더부룩할 땐 불뚝 청소구 속이 확 뚫려 국무월 어때? 아주 튼튼해 꽉 막혔잖아 그래도 엄청 잘 나가 시승 넘치는 안전빵이라 믿을 맛은 없나 금방 올 거야 정성스레 뇌물만 먹여서 사육한 비계 똥이 자 요건 겁나게 뜨거워 신혼부부라서 그래? 그러면 왜 이렇게 신혼부부가 안달달하지? 그런 꿀을 칠까? 기름을 쳐야 어떤 기름? I love you Me too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말해줘요 말해줘요 어떤 거죠? 누가 먹히고 또 먹느냐지 순간에서 잘하면요 살아남죠 정말 공평하진 누구나 결국 술 한 잔에 안주거리 아 저 모델 되실라 아냐 아냐 뼈밖에 없잖아 복싱선수는 없어 손 매운 놈으로다가 줘봐 고소하면 더 좋은 사림본 파이도 죽여주지 후! 알았고 있어? 그건 바로 선거 때 별미인 정치인 뱃살파이 뻔한 거지 뭐 도둑놈과 사기꾼을 섞은 말 사체업자 들여볼까 어지럽하게 거칠고 더럽게 찍혀 그런 배우 뒤실라우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워 근데 여기 메뉴에 판사는 없나 판사 아직은 없지 아직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땡기실만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지? 자자자자자자 사형집행사 하하하하하하 손님은 누구나 평등해 그럼요 평등해 누구든 오시면 감사하게 부자도 거짓고 우린 절대로 차별나 해 먹어도 좋고 먹기도 좋아 어디 아무나 워바